이어서 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팜스빌이라는 회사입니다. 동산은 차별화된 상품 개발 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건강, 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기업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바이오헬스케어 쪽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자체가 자체 브랜드 약 13개 정도의 자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유명한 건 애플트리 김약산이라든가 악마 다이어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애플트리 김약산은 전문 약사가 원료부터 영양 설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브랜드로서 고객과의 개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서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런 자사 브랜드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해두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처음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것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그와 관련돼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전망하면서 회사의 우리가 최초의 어떤 테마에 이런 엮이는 모습도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 쪽에서는 대구 시장인 홍준표 관련주로도 엮였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곡물과 관련해서 최근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런 곡물 사료 테마로도 엮이는 등 시장에서는 어쨌든 테마가 생성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엮여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볼 때 최근에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고 재무 구조를 보시면 지난 분기 대비 1분기부터 1분기에서 2분기 양호한 실적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고 국내 시장이 조금 힘든 가운데 다양한 테마들이 생성됐다가 순환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무슨 테마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또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또 수급이 좀 쏠리면서 계속해서 이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양호한 이 분기 실적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또 영업이익을 끌어올려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탄한 유보율과 함께 언제든지 이 재무적인 구조에서 이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이 무증 테마에 다시 한 번 편입이 되면서 언제든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은 접근 언제 무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고 이 회사 자체가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6월에 다시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급등이 나와주고 윗고리를 달았던 흐름이 있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굉장히 빠졌던 과대 낙폭에 따른 아무래도 6월에 뭐 전체적인 시장에서 과대 개별 종목에서 과대 낙폭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저점에 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 번 이 저점에서 좀 만들어가는 매집을 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시 이제 우상향하면서 완만하게 올라오면서 골딩크로스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 괜찮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 15,000원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무증 이슈가 좀 붙는다면 조금 더 17,000원 정도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손절가는 이 1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판스빌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